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입니다.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요청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 후보 배우자의 점술 논란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을 잡지에 기고한 조용헌 동양학자 칼럼니스트를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배우자 관련 의혹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그림값 청계천처가 땅 50억 차익에 이어 이제는 점술의 영역인 선견몽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주명리학계의 저명인사 조용헌 씨는 2012년 한 잡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덕수 씨 부부와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다며 한덕수 씨 부인은 서울대 미대를 나온 화가이기도 하지만 이 사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조용헌 씨조차 꿈의 세계에 대해서는 한 수 지도를 받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덕수 씨가 공무원 시절 초반에는 승진이 늦었는데 꿈 해몽을 위해 영발도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얼마 있다가 한덕수 씨는 그렇게 고대하던 정부 부처 국장 보직으로 승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2007년 총리가 되기 전에도 맨홀 뚜껑 예지몽에 의존해 맨홀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꿈을 꾸어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신문로에 단독주택에 이사 오기 전에도 홍수 예지몽에 의지했다는 등 본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이 아니라면 쓸 수 없는 사례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의원실을 비롯하여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사무실에는 이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 배우자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여성이 강남 유명 점집을 함께 드나드는 사이다. 주변 관료 부인들에게 남편 출세를 위해서는 모 점집에 가서 점을 보라고 강권했다는 등의 내용들입니다. 대통령 당선자와 그 부인의 무속과 주술 관련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근심과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총리 부인까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심취해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 이러한 의혹과 우려가 총리 후보자 자신의 입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명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한덕수 업무 내역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떳떳하다면 스스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김현장 고위공직자 출신 비법조인 고문은 모두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 이기관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장관급과 다수의 차관급 공무원 출신,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업 관련 규제감독기관 출신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김현장을 거쳐 갔거나 다시 공직에 취임한 사람의 수는 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변호사도 아닌 이들이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까닭은 과거 근무했던 기관의 인맥을 통해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법은 고위공직자들이 취업한 법무법인 등에서 수행한 활동에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감시하기 위해 업무 내역서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 89조의 6에 따라 법무법인 등은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 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법조윤리협의회는 김현장에서 제출한 한덕수 후보자 업무 내역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덕수 후보자가 김현장에서 수행한 활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에 본위원을 비롯한 인청위원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국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협의회는 내부회의를 거쳐 비밀 유지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둔다는 협의회 설립 목적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존재의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변호사법이 아니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회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을 협의회 측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제출을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고발 절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에 거듭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위법 상황을 초래하지 말고 즉시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덕수 후보자가 주장한 대로 김현장에서의 활동이 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면 후보자 스스로 이 자료를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하면 됩니다. 한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회전문을 두 번씩이나 넘나들며 국익에 반하는 로비스트 활동을 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한덕수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공직 후보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부동산 관련 재산 상태의 변동은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파악을 위해 여러 자료를 요구했으나 후보자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부동의로 확인 불가라는 답변만 제출되고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마땅히 제출해야 할 자료들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무시를 떼어넘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5월 19일부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에 따라 공직자의 각종 신고, 제출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새 정부를 이끌어갈 국무총리에 취임하고자 한다면 이 법 시행 전이라도 먼저 모범적으로 이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과거 공직에 재직하던 시절과 그로부터 십수년이 흐른 지금의 국민의 눈높이가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불통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이는 지금 시기 국무총리 역할 수행의 필수 자질인 소통과 조정 능력의 결정적인 하자가 될 것입니다.